테스트 8의 파트 2입니다 자 13번부터에요 자 같이 보죠 because is excellent tensor strength 자 우선 뒤는 놔두고 이걸 보면 문장 자체가 잘못됐던 건 because가 접속사죠 그죠? because가 접속사니까 바로 뭡니까? 뒤에는 바로 뭐예요? 주어동사 절이 must be followed by clause가 되는데 지금 텐사 스트릿 뭡니까? strength라는 noun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because 뭐예요? of가 돼야죠 여기는 맞으려면은 뛰어난 장력 때문에 근데 여기서 a번은 because of인데 이게 아 여기 잘못됐네 이 어포스트로피 요건데 이건 아니죠 is가 돼야 되죠 소유격은 요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since 뭡니까 since는 뭐예요? preposition이 아니죠 conjunction이기 때문에 뒤에 뭡니까? 절이 와야 되는데 이건 또 명세 틀렸고 due는 preposition이에요 뭐뭐때문에 preposition이기 때문에 must be 뭡니까 followed by noun 근데 it is라는 clause이기 때문에 wrong d번이 정답이겠네 due to its excellent tensor strength 그래서 뛰어난 장력 때문에 자 아세트 레이오는 중요한 재료다 이 말이죠 제품에 대한 중요한 재료다 뭐예요? 풍선이나 또는 낙하산이나 또는 뭡니까? 호수 뭐죠? 불을 끄는 데 쓰는 호수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물갈키 같은 중요한 재료 제품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얘기죠 자 13번은 d번이구요 자 14번 she should miss a husband looking out to see what the children were doing 자 여기서 보니까 what을 먼저 보니까 아이들이 뭘 하는지를 내다본다는 얘기하고 그녀는 바로 뭡니까?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리워했다는 얘기죠 그리워하곤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should가 오면 바로 뭐가 됩니까?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 맞죠? 내용이 unbalanced does not make sense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워하곤 했었다는 얘기는 내다보면서 자 이거는 바로 뭐예요? 부대상황 present party speak는 뭡니까? adverbial phrase 부작으로서 부대상황 뭐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should 대신에 뭐예요? would나 또는 used가 와야 되죠 뭐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 또 regular 뭡니까? action regular action of the past 자 그걸 의미하는 거죠 would 또는 used인데 자 그 다음에 바람은 뭡니까? 뭐 뭐 하면서 할 때 자 when 말은 뭐예요? when을 써도 되고 이거 뭡니까? 생략해도 돼요 when she was란 she was가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가든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러니까 whe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looking out이 중요한 거에요 looking out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b번은 바로 보니까 when 다음에 발음이 뭐예요? when을 썼는데 looked out이 했거든 자 여기서 최소한 그럼 뭡니까? 주어가 여기 she가 들어가야죠 she looked out 그러면 문장은 내용은 unbalanced 애드로도 문장은 grammatical is correct 단 말이죠 자 여기서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the early source made from many different kinds of raw materials 가장 초기의 비누들이죠 그럼 이게 주어예요 초기 비누가 주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동사 와야 되는데 passive가 되죠 must be passive verb가 되죠 왜? 비누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초기니까 이거는 시제 tense는 must be 뭐예요? past가 되죠 과거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war made 요게 우선 돼야 되죠 이거 아니면 요거죠 근데 여기 into가 됐네요 뭐뭐로부터 여러 다른 종류의 원료 원료에서 만들어진다니까 made of 또는 made from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번이 정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past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가 있으니까 가장 초기였으니까 past 그 다음에 passive source가 뭡니까 주어니까 made 아니라 war made 그렇죠? 이 from은 상관없어요 뭐 made of 또는 made from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16번 43. 캐롤라인 Hazard was elected as the fifth president of the Wesley college despite of the fact that her lack of college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experience 자 43살의 나이에 43살 나이에 캐롤라인 Hazard 가 선출됐단 말이죠 뭐를? 제 5대 총장으로 웨슬리 college의 대학의 학장으로 선출됐단 얘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espite는 뭡니까? preposition 전치사의 뭐 뭐에도 불구하고 자 오브가 아니죠 그냥 despite 인스파이트 요거 같은게 뭡니까? despite와 같은게 in spite of죠 spite of 그죠?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돼요 despite입니다 that yet, that yet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dash이니까 뭡니까? 그 다음엔 주어 동서에 close가 와야죠 근데 바로 뭐에요? her lack of college education and 뭡니까? is not a close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거죠 자 그러면 despite 요게 틀렸고 오브가 틀렸고 우선 despite 자 이게 접속사 that이 생략되다 치고 lack of all college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이것도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despite 다음에 이게 전치사니까 바로 명사가 오는게 좋죠 이게 명사 despite의 목적 her lack of college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experience 이게 D번이 정답이죠 이게 더 간결하고 succinct하고 concise하고 correct 요거는 뭡니까? despite 뭐에요? the fact 이게 들어가야 되는게 despite the fact then the fact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요게 됐죠? 그 다음에 lack of가 아니라 그냥 lack 다음에 바로 뭡니까? 목적 오는거에요 어쨌든 b가 틀렸어요 correct answer is D 그죠? despite preposition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noun lack 아시겠죠? lack of college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experience 이게 렉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오브가 다 렉에 걸리는 거니까 administrative experience도 렉에 걸리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7번 it is interaction between people rather than the events that occur in their lives which is mainly focusing of social psychology 자 여기서 it가 있다는 점이에요 it is go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뭡니까? 상호작용이다 이 말이죠 뭐에요? event는 뭐에요? that이 요거 이벤트를 꾸며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in their lives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occur 발생하는 사건들이라기보다는 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뭐가? 뭐에요? 사회심리학이 주된 뭡니까?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요거다 이거는 뭐에요? it that 강조구문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요 feature는 가능해요 that 대신에 feature 쓰는 건 OK 자 이것도 되고 feature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hat events that occur in their lives 맞고 feature도 맞고요 이때 요 that도 events 다음에 that or feature 다 가능합니다 that 되고 feature도 되고 그러니까 which occur in their lives that occur in their lives 이건 잘못될거에요 are called가 아니라 occur입니다 in translated verb 자동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what이 자면 됐죠 what이 아니죠 that이죠 that 주로 뭡니까? 사회심리학의 주된 관심이에요 main focus 그러니까 d 번이 정답이에요 it that 자 요 it is 와 요 that 이 말이에요 it that 강조구문 그 다음에 요 that은 바로 뭐에요? 앞에 있는 event를 modify 하는 거고 그래서 correct answer is the 자 18번 the national cowboy hall of fame in Oklahoma city pays tribute for everyone who is associated that American call the old west 자 전국 카우보이 뭡니까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이죠 그죠 명예 오클라마 시티에는 명예의 전당은 자 국가 그죠 국가 카우보이 명예 명예전당이에요 전국 명예전당은 자 그 다음에 pay tribute 뭡니까 2죠 경의를 표하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pay tribute 2입니다 여기 4가 아니라 2에요 pay tribute 2입니다 누구누구의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해요 어떤 사람들 자 every언을 modify죠 associate 그 다음에 with 우선 뭐 뭐 연관이 있다 할 때 be associated with 그 다음에 소위 old west 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that이 아니라 바로 what이죠 what american court 미국인들이 소위 old west라고 부르는 것과 이때 what이죠 what nothing which 그죠 who is associated with 우선 연관이 있다 할 때는 is be associated with 입니다 그 다음에 with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that이 올 수가 없죠 relative pronoun what이 이거 왜냐면 이거는 the thing which이니까 그니까 미군들이 old west라고 부르는 the thing 그죠 그래서 correct answer is c c 번이 되겠어요 correct answer is c be associated with 입니다 그 다음에 to구요 patriot 그 다음에 what이다 이 말입니다 what 자 왜 with라는 preposition에 목적어되는 명사죠 자 이게 with에 뭡니까 목적어되는 명사 noun closed 이 말이죠 이때 what은 바로 the thing which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not even films or television can boast of reaching a third of humanity as the comic strip as can 자 이게 뭡니까 심지어 영화나 텔레비전 조차도 영화나 텔레비전 조차도 낯이 부정해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떠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인류의 3분의 1 3분의 1의 뭡니까 돋 뭐예요 다가간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화나 텔레비전도 전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예요 이때 as은 뭡니까 만화죠 만화가 그랬던 것처럼 만화는 어떻게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can boast of 가 생겼된 거죠 이 다음에 이게 빠지고 as the comic strip can boast 이렇게 나가는 거죠 boast of 자랑할 수 있는데 반해서 것처럼 자랑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만약 이렇게 can 다음에 boast 가 온다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지금 이게 boast 가 없죠 boast of 때는 자 이렇게 c번 as 그 다음에 도치 inversion 도치가 되는 겁니다 as can the comic strip 동사 주어 그러니까 can boast of 라고 제대로 뭡니까 complete close일 때는 as the comic strip can 이렇게 나가지만 그죠 지금 그것이 없어요 이게 없을 때는 저 동사가 이렇게 나가는 도치구먼 inversion 그래서 c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다 모른다 하더라도 최선 뭡니까 as as 가 아니죠 그냥 as 접속사 as 뭐뭇처럼 as if 가 아니죠 마치 모모인 것처럼 아니죠 그리고 여기 뒤에 as 가 또 들어가면 안 되고 as much as 는 뭡니까 as much as 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만큼 만화 영화가 했던 건 만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치가 아니라 그냥 이게 can이 뒤로 빠져야죠 그래서 correct answer is c 도치구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0번 instead of teeth the blue whale has a raw bone bone place in his mouth functions as a food collecting device 자 이빨 대신에 자 부사고자 이빨 대신에 푸른 고래는 한 뭡니까 한 줄로 되어 있는 뼈로 된 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일렬로 된 뼈로 된 판을 갖고 있어요 입에 입안에 자 그럼 무슨 기능을 해요 음식 먹을 것을 뭡니까 수집하는 장치로써의 기능을 하는 판이죠 이게 요걸 수집하고 수집하겠죠 그죠 place를 modify 하니깐 그러면 place가 복수니까 functions functions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니까 그렇죠 뭐뭐로서의 기능 자 function as 뭐뭐로서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뭡니까 correct answer is a 번이죠 왜냐면은 자 앞에는 뭡니까 money place를 modify 흠 money place를 아 기침이 나서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뭘 꾸며 줘요 has a row money place죠 요걸 modify는 겁니다 일렬로 된 뼈로 뼈로 된 판이죠 판들 그죠 일렬로 된 뼈로 된 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뭘 수집하는 거예요 일렬로 된 뼈로 된 판이니까 자 여기서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a row 가 있지만은 일렬로 된 거 이게 뭡니까 단수 아니에요 그죠 일렬 일렬로 근데 요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money place가 뭡니까 money place을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s가 붙이면 안 되고 a 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뭐뭐로서의 장치 아시겠죠 일렬로 된 그러니까 a row 오브 할 때 a row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렬로 된 뭡니까 많은 판들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간혹도 어로우를 뭐 이걸 좀 수집한다고 볼 때는 b 번도 정답이 되겠지만 자 여기서는 money place money place money place를 modify 한다고 보는 거죠 일렬로 된 a row 가 money place를 modify 한다고 봐서 요게 money place를 뭡니까 modify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a 번 자 that 자 21번 점 쌤 레이번 was served longer as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than other member of Congress yes 접선 레이버는 뭡니까 역할을 수행했다는 얘기죠 더 오래 was served가 아니죠 served가 여기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때는 뭡니까 active죠 was가 빠져요 served입니다 몸으로서 뭡니까 미국의 하원의장이죠 스피커 하원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오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뭡니까 우선 served니까 과거 사실이니까 이건 아니고 head가 아니고 그죠 그냥 served죠 served longer 오래 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than any other 그 다음에 단수명 any other 단수명사하면 최상의 의미가 되죠 다른 뭡니까 하원 누가 어떤 하원의 의원보다도 위장직을 오래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c번이 correct answer거든요 served longer than longer than any other 몸으로서 as a speaker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됐죠 그래서 correct answer is c any other 그러니까 비교급 다음에 any other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문장이 바로 여기 된 다음에 여기 any가 안 들어갔고 그래서 들었고 was가 들어가서 틀렸고 됐죠 자 22번 제임스 볼드윈은 매우 뭡니까 매우 높이 종결받 매우 많이 종결받고 매우 높이 종결받고 뭐로서 수필가 수필가와 사회비평가로서 무척 높이 평가받는다 이 말이죠 요건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고 자 뭡니까 despite 뭐만 해도 불가하죠 preposition이라고 했어요 자 broader claim 디스파이트의 목적 broader 넓 광범위한 뭡니까 찬사 claim 됐죠 despite 다음에 뭡니까 despite란 전치사 다음에 despite 요거 전치사 아닙니까 요거 다음에 claim이란 noun 요거 결합이 가능하죠 그럼 요 아가 잘못된거죠 그럼 뭐해 his nobles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까 그의 소설에 대한 넓은 찬사 전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가 되는 phrase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not close 절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b번이 정답이 되는거죠 despite the broader claim of his nobles 자 although는 컨정션이니까 뒤에는 바로 뭡니까 절이 와야죠 close가 와야 되는데 자 이게 잘못됐죠 broad claim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죠 even though도 뭡니까 컨정션이에요 그죠 잘못됐고 despite은 전치사니까 자 근데 위드가 아니라 오브단 말이죠 이거는 아가 들어가서 잘못됐고 여기서 correct answer is b 자 23번 전쟁 선포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with the declaration of one 그러니까 전쟁 선포를 veto 거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in refusing 몸할 때 거부함으로써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by refusing이죠 거절함으로써 거절함으로써 by by refusing 그 다음에 뭐에요 공급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refuse to 가 돼야겠죠 by refusing to supply 목화신과 야정식량 야정식량 야정식량을 공급하기를 refuse to by refusing to 이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a 번이죠 by refusing to 공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전쟁 선포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a 번이 a가 뭡니까 내용이 natural하고 make sense 하다며 되죠 refuse to 부정사 by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24번 in proportion to its size the hungryest 뭡니까 hungryest animal is the true one must consume several times of its own weight everyday 자 in proportion 은 뭐뭇에 비례해서 라는 전치사 표현이죠 in proportion 아 이거 잘못 잘못됐네요 자 여기입니다 in proportion to 뭐뭇에 비례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 몸 크기에 비례해서 비기에 비례해서 가장 배고픈 쥐 배고픈 동물은 바로 슈루 바로 뭡니까 뾰족뒤질합니다 이게 슈루가 동물이름이에요 쥐이름입니다 가장 배고픈 동물은 바로 무슨 무슨 뾰족뒤질합니다 뾰족뒤질 뾰족뒤질 이다는 얘기에요 슈루가 쥐의 한 종류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나의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뭡니까 one must consume several times of its own weight everyday 매일 뭐에요 자기 자신의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것을 먹어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what이 아니죠 what이 아니라 슈루를 받는 뭡니까 feature 그럼 그건 관계대명사라서 이거는 바로 뭐에요 and 아니죠 for가 와요 왜냐면 그 다음에 should를 받는 it 왜냐면 뭡니까 it, should라는 g는 should it은 바로 뭡니까 should에요 여기서 the should가 바로 it입니다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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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이게 바로 한단의 feature 이 말이죠 관계대명사 개수조법 이것은 c번에 feature must consume 소비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몸무게의 몇 배나다는 자 이때 several times 다음에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브가 들어가면 안 돼요 times 오브 그냥 오브 없이 several times 그 다음에 명사 자 오브를 집어넣어도 틀리진 않지만 and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correct answer is c 이때 아시겠죠 이때 feature가 바로 for 왜냐하면 그 다음에 g를 받는 it 요거를 받는 겁니다 feature가 요 뒤번에 end가 빠져죠 feature 자체 이게 뭡니까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everyday가 바로 요 뒤로 와야 되고 됐어요 그래서 correct answer is c 자 그 다음에 끝으로 dams are used control flooding and provide water for irrigation and generate electricity for the surrounding areas 자 dam은 이용된단 말이죠 are used 맞아요 자 2 자 홍수를 조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제공하고 관계 수료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고 and 빼고 끝에 가서 and가 들어간거죠 and generate 전기를 발생시키고 control 그 다음에 뭡니까 to provide 그죠 그 다음에 and generate 그러니까 바로 a번이죠 to control to provide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to 생략된 generate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병렬 그죠 parallel structure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a번 자 b번도 바로 뭡니까 control to control flooding providing waterfall 자 이게 providing 아니죠 자 여기서는 and가 좀 빠졌네 and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c번은 어쨌든 뭐예요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to control to provide and 뭡니까 to가 생략된 to generate to 빼고 generate 그래서 a번이 correct answer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art 2를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